랄랄랄랄라 블랙 랄랄라라라 블랙 랄라 블랙 에이 6일 20일 3을 listed 에듀 푸뱅크 샷샷 푸뱅크 샷샷 뒤돌 샷샷 푸뱅크 샷샷 푸뱅크 샷샷 푸뱅크 샷샷 푸뱅크 샷샷 호식이 오늘 좋다 잘 친다 나나나나나나나나베이 안녕 재밋 자 수리뱅크 가자 자 수리뱅크 가자 스팸샷 수리뱅크 수리뱅크 설탕 자, 수리뱅크 식물에 절기 유니코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러분은 수탑 없는 님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짜증내는 걸 보고 계십니다. 진짜 치는 순간 되는 게 없네.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이건 인간적으로 후보치지 말자. 그래야 좀 쳤어 보여. 20일인 거야. 시합 전에 완전 멘탈 나갔다. 사람이 일생에 한 번 정도 빵을 먹거든. 20점 이상인 사람이. 너는 앞으로 빵 먹을 일 없어. 20점 이상 되면 죽을 때까지 빵 먹는 일이 없어.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네. 그렇게 생각하는 게 없는데. 너는 어떻게 생각할지.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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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하나의 기록이 대신, 대신 사과해 주시나요? 이야, 이 두 번째 대기록이 나오네, 이게. 아, 처음 봤습니다, 저는. 이야, 우리 영상의 두 번째 수타 감독님 빵. 어? 있었어요? 수타 감독님 나한테 빵 맞았잖아, 방송에서. 저는 처음 봤어요, 그냥 제 눈으로 영. 이야, 태연아 처음 봤지? 이야, 카운터에서 그리 열심히 일하면서 수타 감독님 계속 뭘 보고 있는 거야. 아니, 뭐 혼자 희주기 싶대. 이거 뭐 보냐니까. 큰일 났어요. 내 기록 울러가 깨게 된 거야. 아, 아, 제가 죽어. 와, 호식이도 먹고 사모님도 먹고. 아, 아름답다. 아유, 양배추로 싹트는 이, 이 사랑. 아, 진짜 아름답다. 뽀뽀까지. 아우, του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